안녕하세요. 김알파카입니다. 어제는 제가 친구랑 오랜만에 카톡을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실제적으로 만난 지는 꽤 오래된 친구고 대부분 전에 연락하던 친구들은 카톡을 제가 차단한 상태라서 카톡이라도 한다? 그러면 아주 굉장히 친한 사이라고 할 수 있고 물론 저 혼자만 친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친한 친구고 동시에 인성이 된 친구들이에요. 제가 웬만한 인간들은 제 주위에 다 떠나가거든요. 저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아니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건 그렇고 어제 오랜만에 카톡을 했는데 그 친구가 유튜브를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해 하라고 그래서 진짜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형이랑 같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말렸죠. 가족들이랑 웬만하면 비즈니스는 하지 말라고 저에게 이제 뼈아픈 교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안 좋은 결과를 겪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적당한 선에서 치고 빠지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걔가 영상을 보여줬는데 아니 무슨 EBS 콜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대단하면서도 아 이거 유튜브는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돼 라고 제가 말을 했죠. 그런데 네가 구독자 지금 100명도 안 되는데 뭔 그런 소리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일단 다른 채널이 있어요. 거의 한 8만 명 정도 되는 구독자가 있고 유튜브를 되게 오래 했어요. 오래 했다면 오래 한 거죠. 한 3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는데 사실 그 친구 채널이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하면 저도 이제 부스러기를 이제 주워 먹으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건 그렇고 오늘 할 얘기는 그 친구의 채널에 대한 홍보가 아니고요. 일단 그 채널은 아직도 비공개 상태라서 여러분은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가족끼리 일하지 마라. 가족끼리 동업하지 마라. 동업하지 마라는 이제 기본 패시브 스킬로 깔고 있는 거고 가족끼리도 일하지 마라. 일단 가족끼리 일해도 되는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가족이나 친척 뭐 이런 그 핏줄이 섞인 관계가 같이 일을 해도 되는 경우는 월급을 주는 사람이 어느 정도 이제 성공을 했고 좀 기반이 돼 있는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그 이과장님 유튜브 보면은 중낮개 이과장님 유튜브 보면은 거기 뭐 백두열통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백두열통이 된다면 거기서 같이 일하셔도 돼요. 뭐 가족이든 친척이든 간에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하시는 곳이다. 부모님이 오래 해가지고 내가 가업을 물려받을 수 있다. 라면 당연히 이래야죠. 저도 우리 집에서 뭐 떡집 같은 거 했으면은 저도 아마 새벽에 떡을 뽑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뭐 물려받을 가업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긴 하지만 아무튼 이런 두 가지 경우 그러니까 첫 번째 이미 기반이 다 껴있고 거기에 이제 인맥으로 취업을 하는 경우는 핏줄 끼리 같이 일해도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님 가업을 물려받을 때 그 외에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좋은 꼴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 뭐 형제자매 혹은 부모도 마찬가지 부모라도 어떤 너의 힘을 합쳐가지고 같이 일으키자. 새로운 사업을 하자. 이런 거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도망가세요. 그게 결과도 안 좋을 뿐더러 나중에는 가정이 파탄이 날 수도 있어요. 영원히 못 보는 사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제 가까운 예를 들어서 제 예는 안 들을게요. 저 대학 동창 중에 한 명이 있는데 어린이집인가 학원인가를 자기 언니랑 같이 했대요. 아 그럼 되게 잘 됐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얘가 만약에 최저임금이 월에 한 100만 원 됐을 때 걔는 50만 원을 받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저임금을 받고 그러니까 법이 보장하는 임금을 받지 못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착지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예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가족끼리는 같이 일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동업하지 마라. 아예 같이 일을 하지 마라. 내가 월급쟁이로 들어가도 하지 마라. 왜 같이 일하지 말아야 하냐면 가족이라는 특수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을 고용했을 때 그러니까 가족이 아닌 남을 고용했을 때와 나를 고용했을 때 그때 어떤 법을 어기기가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들이 일 시키려면 최저임금도 줘야 되고 뭐 주유수당 줘야 되고 뭐 이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족끼리는 그거를 넘기기 쉬워요. 자기가 법을 어겨놓고 그러니까 뭐 최저시급보다 밑으로 준다든지 아니면 장시간 노동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착취를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죽이니까 가죽이니까 도와야지 하면서 어떤 선을 넘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냉철하게 판단을 해봅시다. 내가 취업시장에 나왔어요. 취업시장에 나왔는데 나는 그 기업이 원하는 인재인가 했을 때 어쩌면은 좀 약간 모자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이 싼 맛에 쓰는 걸 수도 있어요. 이건 약간 좀 위험하기도 하고 팩폭이기도 합니다. 너니까 싸게 쓰는 거야. 그냥 네가 싸니까 쓰는 거야. 너는 월급을 늦게 줘도 되고 조금 줘도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가족끼리 일을 해서 잘 되는 경우도 있죠. 당연히 있죠. 언제나 예외는 있는 법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흔치 않지만 일단 부럽고 어쩔 수 없이 도와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상황이 뭔가 그렇게 만들어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항상 기억해야 돼요. 언젠가는 내가 런한다. 적당한 선에서 치고 빠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만약에 내가 형제자매랑 사업을 한다고 쳐요. 그런데 그 형제자매가 가정이 있으면은 그건 깨질 확률이 그러니까 잘 안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가정을 잃었다는 거는 이제 더 이상 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 형제 가 아니에요. 자기가 만든 가족의 가장이기 때문에 그 이익을 위해서 다른 형제자매에게 돌아갈 몫을 이기적으로 뺏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동생이 언니랑 뭘 같이 한다고 하길래 내가 절대 하지마 절대 하지마 같이 하지마 언니 시집갔지 절대 하지마 언니 애 있지 절대 하지마 라고 말을 해줬어요. 시집장가간 형제자매랑 절대 일하는 거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김알파카였고요. 동갑하지마세요.